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가수 임정희입니다.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제가 힘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. 역시 노래밖에 없더라고요.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힐링도 하려고 합니다. 썸씽과 클릭 그리고 저 임정희가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전국민 방구석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해요. 지게 태엽처럼 너를 향해 멈춰진 바늘처럼